안녕하십니까 홍티보톡자분들 오늘은 장기댓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는 상마상마로 하겠습니다. 포즈는 상마상말로 하겠습니다. 포즈는 상마상말로 하겠습니다. 포즈는 상마상말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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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되면 끝난 것 같은데요. 네. 끝났습니다. 손쉽게 승리를 거뒀군요. 네. 이것으로 장기 대공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